Q. 성우 박지윤 신재맨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우박지윤입니다 어 이렇게 주문학교에 오셔서 또 많은 것들을 실제적으로 배운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부럽네요 그래도 화이팅입니다! 저는 일단 2위! 끈기와 순발력! 둘이 굉장히 상관없는 공부이지만 두 가지 다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성욱과 친구들 저 두 번 만났죠 저도 되게 그새 두 번 봤다고 정 들었는데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또 좋은 커리큘럼 많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서 후배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!